안녕하세요 한입 매니저 김도희입니다 진한 단호박을 더 건강하게 먹는 방법에 이어서 이번에는 단호박을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호박의 크기는 종류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단호박은 담비스라는 품종으로 약 1.7kg이며 타원형 모양의 만차랑은 약 3kg에서 5kg 정도로 단호박 중에 가장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크기는 보호장 혹은 미니 반모박으로 알려진 품종으로 성인 손바닥 안에 들어오는 사이즈로 약 500g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신선한 단호박은 어떻게 고를까요? 우선 껍질의 색이 고르게 짙은 것이 좋으며 들어보았을 때 크기에 비해 무거운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한 꼭지가 말라 있다면 후숙이 잘 된 단호박이라고 합니다 한 논문에서 보관 온도와 습도에 따른 단호박의 품질을 비교하였는데요 이 실험에서는 12도와 20도에서 습도 40%, 60%, 80%로 설정하여 단호박을 130일간 보관하였습니다 실험 결과 단호박의 부패는 습도가 아닌 온도에서 결정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는데요 실험 21차에 온도 20도에서 습도와 상관없이 단호박의 부패가 시작되었으며 당도 또한 21차까지 증가하였다가 그 이후부터는 감소되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팩틴의 함량 역시 20도에 보관하였을 때 손실이 적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2도의 습도 60%일 때 팩틴의 감소율이 거의 없어 단호박을 보관할 때에는 12도의 습도 60% 이하가 되도록 조절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논문에서는 4가지 방법으로 손질한 단호박을 9일간 보관하여 변화를 관찰하였는데요 손질 방법으로는 8조각 썰기, 깍둑 썰기, 얇게 썰기, 채 썰기로 실험하였습니다 그 중 8조각으로 썰었을 때 중량 감소와 pH 감소가 가장 적었으며 관능적 특성 또한 저장일이 길어질수록 다른 손질법에 비해 평점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호박은 보관기간이 길라는 것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손질하지 않은 단호박의 경우 상온에 보관한다면 약 3개월간 보관할 수 있고 만약 손질을 하였다면 앞서 설명한 논문대로 8조각으로 잘라 씨를 제거하여 냉장보관을 할 수 있습니다 한입에서는 건강한 단호박을 사용하기 위해 항상 꼼꼼한 검수 과정을 거친 단호박만을 이용하여 제작합니다 이번 단호박 시리즈를 끝으로 다음에 소개할 슈퍼푸드는 감자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올바른TV를 응원해주세요 영상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평소 알고 싶으셨던 부분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다른 영상에서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